자, 그럼 오늘 뉴스3 시작하도록 하죠. 작년, 저도 지금 힘들었습니다만,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수익이 그 이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위기. 정프로의 수익은 반토막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작년에 괜찮았죠.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죠. 그게 큰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정프로가 제조업을 만약에 했으면 아마도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프로는 디지털 그리고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탔다는 거지. 긴 안목에서. 제 주식 투자 말고 제 그냥. 요즘 정프로는 모든 걸 다 주식 계좌로 이해를 하네. 정프로의 직업. 정프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 권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전문가를 모시는데 이분이 인터넷 게임 업종 담당자를 모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조선, 철강, 화학 이런 분 모시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어깨가 작돼서. 그런데 이분 딱 모시는 거 딱 이러고 들어오시잖아. 그게 이제 업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그렇지. 네이버, 카카오, NC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3개월이나 지난 얘기를 또 해야 되냐.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한국거래소하고 상장사협의회가 작년에 코스피 기업들의 매출액을 받더니 2,006조, 4,500억 정도. 2,006조? 네. 2018년보다 0.47% 이게 거의 장사한 매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대신 영업이익이 무려 37.04%가 감소한 102조 원 정도가 됐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익이 아시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가격이 반토막되고 그런 거니까 반도체만 해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니까. 그거 외에도 마진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순이익은 무려 52.82%,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난 거죠. 그래서 52.82%가 줄었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52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조 하면 똔똔 치는 건데 작년 대비 52조가 됐다는 거니까 사실 작년에 주가 연말에 조금 오르면서 끝났잖아요. 사실 그거 비하면 선방했다. 어차피 이익의 함수니까. 그런데 주가는 그 정도로 마감이 됐으나 어쨌든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째보면 올해 전망을 비교적 좋게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올해 전망을?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그런 대로 선방했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연말이. 그 얘기는 2020년이 좋을 것이라고 주식 투자자들은 베팅했다는 거지.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와버린 거지.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루어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 투자자의 손실이 훨씬 심하다. 왜? 보세요. 순이익은 반토막이라 했는데 주가는 견조하게 버텼다? 그 얘기는 올해 전망이 좋게 한 거고 그러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주식 투자 규모를 늘렸을 거라는 거죠. 개인도 기관도.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를 맞아서 금융위기니 경제위기니 실물위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차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순이익의 감소를 이끌면서 전체 우리 상장사의 순이익 감소도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2018년에 58조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7조 그러니까 52% 정확히 우리나라 순이익 규모가 52%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52%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순이익 준 만큼 영업이익이 줄었네요.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조 8400억에서 2조 7000, 87%가 줄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삼성전자는 사업 분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 하락 그러니까 모바일 폰 같은 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올인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익 신장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하이닉스는 그냥 갖다 박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87% 줄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감소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작년에 우리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순이익 다 하락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 밖의 SK 포스코, LG전자, SK이노베이션, KT한화, SK텔레콤, 롯데케미카 우리나라 각 업종의 간판 기업들이죠. 이거 다 실적 감소가 됐고 영업이익 규모 상위 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전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역성장을 했고요. 다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CJ, KTNG, 한국가스공사, LG생활건강, 대림산업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이것도 2018년도에 이 업체들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현대차 같은 데들. 그러니까 소폭 증가했지만 통계상의 기조 효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 KTNG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들은 경기와는 좀 반대로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64% 감소로 가장 많았고 화학 60, 종이목재 55, 의료용률 55, 통신 55, 음식료 50, 서비스 46, 유통 32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실적이 개선된 업종은 비중이 크지 않은 섬유의복이 137%. 이건 왜 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섬유의복이었죠. 섬유의복이요? 우수장비 50일, 우수장비가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 7% 이렇게 늘었고요. 금융에서도 은행은 6.87%가 줄었고 보험은 42% 이상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보험업의 이익구조가 그만큼 훼손이 됐다. 반면에 증권회사는 영업이 20.64%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금융지주 안에 은행, 비은행 이렇게 있잖아요.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증권이 있는데 은행은 조금 줄었고 보험 확 줄었고 그나마 증권이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상장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 올해 기조효과 또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실물경제, 전세계 경제에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게 된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 타결이 되면서 그런데 전혀 예상밖에 돌발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1,500대, 1,600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서 V자형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어떤 화제가 지금 여의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오늘 국토부장하고 얘기를 해보죠. 작년에 이익 줄은 것 치고는 주식시장이 괜찮았네. 주식시장은 비교적 실물경제를 요즘은 얘기를 많이 다르게 합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얘기하고요. 작년에 최악이었다면 올해는 좋아질 거다라는 대부분 다 그렇게 전망을 했죠. 첫 번째 뉴스는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순위기 반토막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현대자동차 요즘 G80도 잘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된다고 하는데 해외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런 것 때문에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아주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운수장비가 작년에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재작년 말에 9만 원 이렇게 하던 게 14만 원, 15만 원 어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얼마인가요? 지금 한 8만 원, 7만 원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의 작년에 해외 판매량이 무려 26.2%를 감소했다는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그것밖에 안 줄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6% 줄었는데 왜냐하면 3월이라는 게 미국도 유럽도 다 이동 제한에다가 집에 스테이 홈 하는 상황에서 누가 자동차를 살 거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해외 공장이 일을 안 해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해외 현지 법인 공장들이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3월의 26%는 아마 기계약된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현대, 기아, GM, 르노, 쌍용차, 국내 완성 5개사죠. 3월 국내외 총 판매량이 64만 7천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달, 작년 3월 달과 비교하면 14.5%,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14.5%가 감소했는데 현대차가 총 30만 8,500대를 팔아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0.9%가 빠졌고요. 이것은 금융위기가 한참 위기였던 2009년도 1월에 월간 기준으로 26.7% 준 이후로 11년 만에 가장 많이 준 거고 기아차가 6.4%, 한국지엄이 11.8%, 쌍용차동차는 쌍용차동차가 더 줄었군요. 31.2% 이렇게 돼 있고 르노삼성은 XM3라는 신차 효과에 입어서 오히려 9.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뷰예요. 최근 들어서 급락장세에서 6만 원대까지 빠졌던 현대자동차가 급격해 올랐거든요. 그때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공시를 했고 아마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실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분 늘려야 될 것, 더 빠지면 더 살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프로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마는 작년에 나왔던 GV80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나온 G80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평이 아주 좋더군요. 작년에 소나타부터 계속 좋습니다. 디자인, 내장, 승차감 이런 거 다 좋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어쨌든 거의 모든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셧다운 아니에요? 그렇죠. GM 셧다운, 르노 셧다운, 저게 어디예요? 이탈리아 이런 거는 다 셧다운이겠지. 그런데 우리는 울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 어제도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하락하면 이것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셔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거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직도 자동차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가셔야죠. 라는 표정으로. 어떻게 계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실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인터넷 쪽 그리고 게임 쪽. 가면 송선재 애널리 선배신가요? 벌써 등장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아까 잠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 그렇죠. 순부채가 6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까?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순부채라는 게 현금성 자산하고 차익금하고 덧셈벨셈을 하면 마이너스는 순부채고. 덧셈벨셈을 해서.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차익금이 10조 5천억이고 현금성 자산이 3조 9천억이에요. 그래서 6조 5천 287억 원이 순부채가 되는 거죠. 순부채가 6.5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 급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매출은 줄지 않았어요. 이익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은 이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많이 만든 게 업황이 개선되면 이익의 폭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개미 동학운동인가? 동학개미운동 거기에 넘버원 순매수가 어디죠? 넘버2가 시가총액이 2위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반도체라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인데 어쨌든 투자가 좀 과한 거 아니었나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하고 교류하는 가치투자자 이런 분들이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2019년도 말에 재고 자산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이 20% 수준이에요.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네. 그게 18년 이래로 최고라는 거죠. 공량이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업황을 애널리스트랑 얘기할 때 재고가 두 가지 재고가 있는데 하나는 주로 서버 디렘 쪽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나 서버 늘리려고 사간 그들의 재고와 삼성전자 현대 SK하이닉스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재고 두 가지 재고가 있는데 앞단에 있는 재고는 상당히 소진된 것 같다. 그런데 훗단에 있는 재고 그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나 청주공장에 쌓여져 있는 그 재고는 아직 안 줄었다는 얘기죠. 2019년도 말에 보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의 규모가 20%인데 이게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18년 만에 최고치니까. 물론 이것도 업황이 개선돼서 수요가 막 증가하게 되면 이 재고를 쫙 팔면서 이 급격히 느는 가격도 올라가서 이런 국면이 오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이 순부채가 5, 6.5조 넘었다는 기사와 함께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비교적 생산, 가동률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출환은 늘지 않았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나 영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채는 늘고 재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사랑이라는 게 과연 지금 이 순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도 아닌데, 위기는 위기지만 이렇게 20%씩 된다는 것은 경영진이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특히도 하고요. 기본 생산량이 있습니까? 어차피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갑자기 가동률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이클에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비교적 재고단이 많았다는 것과 수요가 좀 줄었다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비트그로스가 줄지는 않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 대신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직전 연도나 직전 2개 년도에 늘려놨구나. 캐파를 늘린 거죠. 그리고 가동률은 줄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SK하이닉스의 순부채 먹는 거 아니죠? 순부채가 지금 6.5조 원, 6조 5천억 원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뉴스삼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제 우리 게임하러 가야죠. 여러분 어떤 게임들 하시는지 광고 나간 동안 채팅창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온 거 같더라고 약 육정 약 육정